4번 문제. 4번 문제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일단 역률이라고 했잖아. 역률. 회로의 역률은. 그러면 우리가 역률은 기본 정의식이 역률의 기본 정의식은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피상 전력은 루트의 벡터적으로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 이게 바로 역률과는 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식을 딱 봤더니 문제에서 전압하고 전류 주어졌지 전력이 주어진 게 아니죠. 전력이 직접 주어지면 되게 쉬운 문제죠. 근데 전력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전압하고 전류해서 차려봐라 이거죠. 역률을. 그러면 뭐에요? 우리가 피상 전력은 문제에 주어진 전압하고 전류의 고비인데 그죠? 근데 저게 지금 벡터값이잖아요. 반드시 전압에 공액을 취하라.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20 마이너 J의 90 곱하기 전류 I는요. 3 플러스 J의 4.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쳐서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각자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쳐서 계산해 보면 720, 720, 실수부는 720, 허수부가 플러스 J의 210. 제가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실수부가 유효전력이고 허수부가 무효전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피상 전력이죠. 따라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했으니까 바로 이 식에 대입하면 유효전력은 720 나오는 거고 자 분모에 루트에 유효전력 720의 제곱, 무효전력 210의 제곱.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계산해 보면 0.96 되겠죠. 0.96. 자 5번 문제. 2단자 회로망에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하면 30A. 문제에서 전압하고 전류가 졸었네. 그러면서 소비전력, 즉 1.8kW 유효전력 주어진 상태야. 그렇죠? 자 이 문제 딱 보니까 문제에서 유효전력은 1.8kW. 1.8kW라는 얘기는 kW를 갖다가 와트를 고치면 1800W라는 뜻이고 그렇죠? 단순하게 1800W라는 뜻이고. 자 전압하고 전류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피상 전력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피상 전력은요? 피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런데 좀 전에 문제처럼 여기다 공유효전력을 취해봐야 100V는 100V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100 곱하기 30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3000이야. 3000V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유효전력과 피상 전력을 찾은 거죠. 이 회로망과 병률로 커피스타를. 즉 지금 이 회로가 이렇게 어떤 회로가 있는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SC를 설치한 거야. 콘덴서를 우리가 진상이잖아요. 이 부하는 전부 다 지상이고. 그렇죠? 병렬이에요. 자 이랬을 때 합성 역률을 100%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문제 풀었었잖아요. 역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피상 전력분의 유효전력이에요. 그렇죠? 피상 전력분의 유효전력이야. 자 그러면 피상 전력, 유효전력이니까. 자 요식은 루트의 피의 제곱 플러스 큐의 제곱이에요. 피. 그렇다는 얘기는 피의 제곱 플러스 큐의 제곱으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분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무효전력값도 구할 필요가 있겠네. 자 무효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무효전력은. 그렇죠? 무효전력은 우리가 vi의 사인 세타야. 근데 여기서 앞에서 이 vi가 뭐죠? vi가 바로 피상 전력이란 말이야. 아 그럼 무효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곱해보세요 한번. 피상 전력이 3천이에요. 자 역률이 지금 문제에서 역률은 없어요. 사인 세타야. 그렇죠? 자 사인 세타인데 이게 뭐예요? 사인 세타 아직 모르겠어. 어쨌든 문제에서 뭐예요? 역률을 100%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역률을 100%로 하겠다. 그럼 무효전력이 없어져야 돼. 근데 지금 사인 세타가 모르겠잖아. 코사인 세타가 모르니까. 자 그러면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효전력은 vi의 사인 세타만 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 무효전력은 피타고렉력에서 피상 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두고 할 수 있죠. 그럼 루트 2에 피상 전력 3천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 1800의 제곱. 이렇게 해서도 무효전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무효전력을 구해보면 몇 나오냐면 2400이 나와요. 2400 다 그러면 우리가 유효전력 값과 피상 전력 값과 무효전력 값.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전력의 종류 값을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코사인 세타이 꼴 식이 루트에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분의 유효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유효전력은 1800이고 루트에 유효전력은 1800의 제곱이야. 자, 무효전력은요? 무효전력은 2400이야. 근데 이거는 역률 개선하기 전이고요. 역률이 100% 1이 나오려고 하면 자, 여기 없다고 하면 루트에 1800의 제곱 플러스 1800이니까 루트하고 제곱 없어지니까 1800은 180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무효전력 자리가 얘가 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다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콘덴서를 얼마짜리 설치해야 돼요? 2400은 부하에서 생긴 무효전력이니까 콘덴서를 2400 똑같은 거 설치하면 얘가 0이 떨어지겠죠. 즉, 우리가 벡터도로 표현하면 얘가 유효전력, 어떤 부하의 역률 때문에 무효전력, 지산, 그 다음에 얘가 피이상 전력이야. 그죠? 그런데 이 역률을, 이 역률각을 100% 아예 여기하고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콘덴선은 이 무효전력과 똑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없어지니까. 물 자체가. 그러면 그때의 무효전력이 몇이에요? 2400이란 말이야. 콘덴선의 용량은 우리가 2400짜리를 설치해 줘야 돼. 그쵸? 그런데 이 콘덴선의 용량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 콘덴선의 용량성 리액턴스. 자, 회로가 무슨 회로예요? 어떤 회로가 있었을 때 여기에 병렬로, 지금 문제에서 분명히 콘덴선을 병렬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병렬로 설치할 때는 연계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효전력 Q는 X분의 V제곱. Q는 I제곱 X도 있는데요. 이건 안 되죠. 이건 왜? 이건 직렬일 때 주로 쓰는 식이야. 얘는 주로 병렬일 때 쓰는 식. 병렬일 때. 즉,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가 있는데, 그쵸? 여기다가 콘덴선을 직렬로 들었다. 할 때는 L과 C의 직렬일 때는 이 식을 쓸 수가 있지만, 병렬일 때는 이 식을 못 써요. 이 식을 써야지. 그쵸? 왜 I제곱 X가 아니고 꼭 X분의 V제곱을 써야 되느냐? 그 이유는 회로 자체가 병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X값은요. 당연히 Q분의 V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좀 전에 이 Q값이 2400을 찾았잖아요. 전압은요. 지금 문제에서 100V제곱이야.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약 4.2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지금 이 내용에 따지자면 4.25원짜리를 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6번 문제. 6번 문제, 문제 보자마자 바로 풀 수가 있네. 조금 전에 5번 문제 풀면서 풀이해서 잠깐 나갔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무효전력은, 무효전력은 VI의 사인세타다. 근데 여기서 VI라는 게 뭐예요? 바로 피상전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피상전력의 사인세타다. 이 문제 풀이 되게 쉽네, 공식도. 그럼 피상전력은요. 22kV암페야. 피상전력 단위가 볼트암페하니까. 그 다음에 0률이 0.8이야. 0률이 0.8일 때 무효율. 사인세타는 몇이에요? 0.6이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13.2 정도 나오나요? 키로바. 그래서 풀이 자체가 거의 한 줄밖에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쉬웠던 문제죠.